반말이에요. 기다렸어요. 였는데 아쉽네요. 정보 내 건데. 에이 못났다. 이주영 혹시 욕심나는 선물 있습니까. 동그란 거 친구 청소기요. 친구 청소기. 아 친구 청소기. 어떻게 되는 원리냐면요. 힌트 주세요. 김미숙 씨 이문세 씨 이성미 씨의 사진입니다. 이분들이. 정답. 정답. 잠깐만요. 59년 왕십리. 우와. 가을 밤만이. 가을 밤만이. 왕십리를. 달래주네. 달래주네. 성공.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자 요런 날씨에. 역시 만두국에. 약주 딱 한잔하면. 막걸리. 힌트 주세요. 오 뭐야 또 김치야. 고등어. 오 맛있겠다. 카레. 김치. 너무 쉽지 않아요. 이분들의 노래죠. 아. 정답. 정답. 또 가이에요. 야 가이 좋은데. 놀아줘. 가시를 부르면 안 되죠. 놀아줘 해. 놀아줘 해. 놀아줘 해. 정답. 정답. 최왕수 집안 왔어요. 하나. 둘. 셋. 어머니와 고등어. 여기 왔어요. 여기 왔어요. 정답. 나오세요. 스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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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 100% 스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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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이번 주 번외 게임 우승자는 거의. 올이다 올. 황금열사랑 똑같아요. 네. 자 열렬한 번외 게임. 아 남은 상품 많습니다. 살아남은 팀은 이거 다 가져갑니다. 음악 주세요. 기회는 단 한 번. 진짜 모르겠다. 서바이벌입니다. 어허허. 끝번. 장희정. 나의 뜨거운 마음은. 불같은 나의 마음은. 옥영수 씨. 다시 태울 수 없을까. 헤어지긴 정말 싫어. 오 유성. 이제라도 살며시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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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두고 간다면. 가희. 내 마음은 너무나 아쉬워. 왕배. 만났어요. 아름다. 모두가 그렇고 그 우리. 오하영 씨. 난 안전하면. 마음이 너무 답답해. 하리수. 도라픈 말 없이 갈때면. 마음이 너무 아쉬워. 성공. 오. 네 분 모여주세요. 네 분 모여주세요. 네 분이 다시 대결을 하고. 아 좋아요. 좋아요. 아 좋아요. 흥미진진한데 오늘? 안타깝습니다. 오하영 기상캐스터 입뚝방금 못하고 탈락하셨어요. 안타깝습니다. 오마리 하다가 들어갔어요. 오마리 하다가. 자 이제 네 분입니다. 이 네 분 가운데서 한 팀이 이거 다 가져갑니다. 다시 한 번 보시고요. 전투력 업 하시고요. 음악 주실게요. 낭낭 18세. 장윤중. 저고리 고름마를 쥐고서. 누구를 기다리나 낭낭 싶어해. 오경수 씨. 진한 앞개울에서. 윤성호 씨. 덕쇄 울 때만 기다립니다. 가희. 거져먹는다. 맞나? 그러니까? 쑤 envie. 하나것같된다.